설레이고 아이고 조아라 아이고 조아라 실컷 놀아 실컷 놀아 슬픈 누우 렛사키 컴피케이디 렛스 유스튼 귀를 기울여요 바람 타고 스며드는 신문 파리 소년의 새벽 알리는 소론의 역사를 보러 가시죠 역사를 우리가 보러 가자 불꽃에 이슬 돋는 소련 양장점 양장점 예전에는 옷을 다 맞춰 입었잖아요 이런데 양장점에 가서 옷을 맞춰 입을 정도면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어 그렇지 저 이슥이 옷 입다 저기 모자 이슥이 원피스도 입고 있네 아이고 옛날에는 보통학교 국민학교가 아니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국민학교 보통학교 이렇게 내는 거예요 오 저기 트론역 네 저기 있다 북장 아리랑 아리랑 이야 멋있다 왜 커다란 소리로 노래하리 이리 저리 둥실 뭉개구름처럼 약하고 창백해 보여도 저기 원해 저기 원해 저기 원해 저기 원해 저기 원해 아 야 이거 약간 더 내려 눈썹까지 가야겠나 안녕하세요 착하들 착한 개똥 엄마 이상미입니다 누구야? 어머나 안녕 상미야 상미야 잘 왔어 선생님 그래 그래 반가워 네 큰형님은 벌써 몇 번씩 들락거리시는 것 같던데 우리 큰형님이 수기 아주머니를요? 모르는 일이야? 아 오늘은 좀 잘 잘 감춰서 오늘은 들키지 않으려고 그래요 목소리가 특이해가지고 아무리 변성을 해가지고 해도 금방 알아차리는 거야 아무래도 나 이번에는 내가 안 들킬 자신이 있어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그것도 해보지 그것도 해볼까요? 왕복 1.8km를 운행하는 노선으로 약 15분쯤 후에 정상에 조달하게 됩니다 어때요? 알아보실 것 같아요 금방 알아보실 것 같아요 정말? 안 되는데 이번에 금방 들키면 안 되는데 최대한 눈을 눈 밑에까지 이렇게 가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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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 보이네 됐어 됐어 자 그럼 모노레일 타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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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맞아 맞아 우와 세 여기 세 여기 여기 세 여기 잠깐 앉아 계세요 티켓 세 여기 잠깐 앉아 계세요 티켓 세 여기 잠깐 앉아 계세요 티켓 여기 웬일이세요? 지금 이거 헤어지는 웬일이세요? 그쵸? 세상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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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억이 새록새록이다. 우리 옛날 역시를 했을 때는 안 살아봤지만. 이 모노렐 이용 안내도 있고 탑승도. 하나 찍어줄까? 배경이 괜찮은데. 웃으세요. 다시, 다시, 다시. 웃어야 돼요. 다시, 다시, 다시. 웃어야 돼요. 하나, 둘, 3. 웃으세요. 우아! 여전히 좀 하고 오니까 신난다. 놀러오고 너무 즐거워요. 뭐 안내해주시나 하신가 보다. 안녕하세요. 소이산 모노레일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경사 90도에 가파른 산길이 코스에 포함되어 있어서 양발을 바닥에 딱 붙이시고 의자 밑에 있는 안전벨트를 올바르게 착용하셔야 됩니다. 긴장되시죠? 준비운동 간단하게 해볼게요. 양팔을 크게 벌려서 원을 그려볼게요. 뒤로 3번 앞으로 3번. 시작! 하나, 둘, 셋. 그 다음 앞으로. 셋. 그 다음 앞으로. 하나, 둘. 하나, 둘, 셋. 자, 이제 그러면 심호흡을 크게 3번을 들이쉬고 내쉬고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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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쉬고. 긴장이 좀 풀리셨어요? 네. 그런데 여기 이분은 말을 안 하세요? 네? 이분은 왜 말을 안 하세요? 그런데 여기 이분은 말을 안 하세요? 네? 이분은 왜 말을 안 하세요? 어디서 많이 보이는 사람 같기는 한데요. 신입,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신입이에요. 아니, 아니, 가만히 있어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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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신입이에요. 아니, 누군지 알겠어? 신입이에요. 아니, 누군지 알겠어? 너는 이거 만드니 시원하지 마, 시원하지 마. 내가 상미는 상미같이. 상미고만, 저것이. 아니, 상미는. 상미야. 아이고, 저 상미야. 상미언니예요? 개똥이 엄마. 상미언니예요? 까부지마, 까부지마. 개똥이 엄마. 상미언니예요? 까부지마, 까부지마. 너 다 알아, 다 알아. 언니? 아니, 나는 진짜 잘했어. 호흡시고 뭐. 열심히. 뭘 내가 하면 내 목소리들만 들지. 아니지. 뭔가 이상해. 느낌이. 아이고, 아이고. 너야. 나는 정말 여기 치고리인 줄 알았어. 내 걸음걸이 보면 알까 봐. 이쪽으로 와서 그냥. 네가 어떻게 하든 다 알아, 나. 야, 몇 년이냐. 그니까요. 아이고, 참. 아아. 아멘. 자, 우리 mars proces.